안녕하십니까 국사팀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은 프로들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웨지샷 쇼케임 이런거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번 시간에 제가 이제 외국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국내꺼는 거의 안봐요 왜냐하면 국내에는 서로 알력들이 쎄서 니꺼를 따라했니 내꺼를 따라하니 모여서 엄청 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거를 하면서 외국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영상이나 레슨을 딱 보고 제가 좀 제거를 약간 이렇게 양념을 좀 뿌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컨텐츠도 꽤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주보는 그 채널이 있어요 그 자주보는 채널이 그 이노우의 니까라고 프로선수에요 프로선수인데 등치가 일반 여성분이에요 일반 여성이고 키가 특별하게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몸질이 뭐 이렇게 크거나 이렇지도 않고 그냥 일반 여성인데 드라이브 헤드 스피드가 놀랍게도 한 45 정도 나옵니다 45미터 퍼센트 45 정도면 제가 그냥 힘 빼고 휘두르면 43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옛날에 엄청 막 젊었을 때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딱 휘두르면 50도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45가요 43 정도인가 44 정도가 거의 스윙 스피드 헤드 스피드가 100입니다 100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그 유튜브를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투어 프로 친구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과 둘이서 이렇게 필드를 돌아다니는 영상을 찍어요 그러니까 라운드 영상을 찍는데 거기서 제가 되게 참 재밌게 본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선수들이 전부 현역 선수들인데 어프로치를 할 때 무조건 열고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긴 거보다는 짧은 거 그린 주변에서 한 50야드 50미터 이내는 전부 열고 치더라고요 대부분의 열의 아홉은 열고 치는 걸 보고 아 이거구나 이걸 연습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꽤 연습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파온이 잘 안 되는 분들 중에 아주 기가 막히게 웜터터로 끝낼 수 있는 그 연습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연습해보시고 실제에서도 많이 써보시면 아주 좋을 거 같아요 자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친구 출발게요 웨어 고고 참고로 그 채널은 제가 그 밑에다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일본어가 강한 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일본어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한국말도 좀 하더라고요 골프 경기니까 일본어를 쓸 일이 별로 없겠지만 자 아무튼 간에 이거 보시면 제가 전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초보들의 경우는 크롭을 열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게 58도긴 한데 보통 초보들의 경우는 56도를 많이 쓰니까 56도를 굴릴 때는 56도를 쓰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냐? 이 58도나 56도는 7대 뒷땅을 쳐버리면 굉장히 좀 암울해지니까 아무래도 피칭 횟지나 이런 걸 써라 제가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80대 중반부터 70대로 가게 되면 뭐 피칭으로 굴리는 것도 좋긴 좋은데 피칭으로 그린 주변에서 굴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을 할까요? 피칭으로 굴린다는 건 그래도 꽤 거리가 한 10m 20m 20m 20m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도 뭐 20m 안쪽이겠죠 20m 안쪽에서 굴리면 그린 경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다가 그 경사를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린을 읽기가 되게 어려워지겠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58도나 60도 웨지를 쳐서 공을 띄울 수만 있다면 그 띄운 그 구간은 라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를 띄워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파세이브 할 수 있는 그게 되게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58도로 쳐서 방금처럼 얘기한 것처럼 뾱퉁퉁 이렇게 치면 좋은데 우리가 한 50m쯤 되면 50m쯤 되면 굳이 전번 시간에 알려준 그걸 하지 않더라도 50m쯤 되면 이렇게 쳤을 때 공이 그냥 서요 그렇게 굴러가지를 않아 그냥 퉁퉁하고 선단 말이야 지금 정확하게 50m 갔는데 퉁퉁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좀 웬만큼 치는 사람들 중에서 20m를 세우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50m는 그래도 좀 가속이 필요하니까 표용 쳤을 때 퉁퉁하고 솔직히 쓰겠지만 20m는 가속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제가 했던 레슨을 이렇게 들고서 여기까지 올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면 20m 간다고 했는데 이 20m가 대부분 뭐 한 3, 4m 지점 떨어져가지고 떼끼떼끼러 굴러가지고 20m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캐리가 14m고 굴러서 6m 굴러가지고 20m 갔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더 좋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쳐도 돼요 이렇게 쳐도 되는데 좀 더 정밀하게 칠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밀하게 칠려면 클럽을 지금 제가 이러고 쳤잖아요 방향에 대해서 이러고 쳤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클럽을 과감하게 한 45도 정도 열어서 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볼의 위치는 때에 따라서는 여기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볼의 위치를 발은 좀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손은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면 핸드 퍼스트가 되죠 이 열어놓은 상태에서 핸드 퍼스트로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볼이 좀 낮게 가죠 볼이 만약에 여기 있는데 이건 핸드 퍼스트가 아니라 핸드 레이트 아니에요 손이 늦잖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뜨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럽을 열고도 클럽을 열고 치는 데도 약간 낮게 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볼을 칠 때 이 클럽을 클럽만 발만 여는 경우도 있어요 발만 열어서 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치면 볼이 뿅 뜨고 이건 거의 안 굴러가요 이 볼은 지금도 딱 20m 같거든요 17m 지점에서 볼이 섰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클럽을 열고 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런이 별로 없다 런이 별로 없고 클럽을 열고 치면 또 좋은 게 뭐예요 클럽을 열었기 때문에 뒷땅이 안 나요 뒷땅이 안 나고 볼을 치면서 약간 이렇게 건져내는 느낌으로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딱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놓고서 볼을 오른쪽에다 놓을 수도 있고 중앙에다 놓을 수도 있고 왼쪽에다 놓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볼을 핸드 퍼스트로 놓고 오픈시키느냐 핸드 퍼스트가 아닌 상태에서 오픈시키느냐 그러면 핸드 퍼스트 핸드 레이트 띄우는 볼 이거는 낮게 치는 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픈을 할 때 오픈을 할 때 몸과 상체가 다 오픈되느냐 몸과 상체가 다 오픈되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요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얘도 오픈시키고 상체도 오픈시키면 클럽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럼 이렇게 치면 당연히 멀리 안 나가겠죠 제가 해볼게요 오픈시키고 몸 다 오픈시키고 상체도 오픈시키고 치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딱 치면 지금은 매트이기 때문에 밑으로 잘 안 빠져나가겠지만 실제 잔디에서 치면 요거 한 여기 떨어질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대가리 쳤네 여기서 이렇게 놓고 로브샷처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갈 테니까 여기는 매트니까 이렇게 날아가지만 실제로 안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 나 이 영상 자체가 초보자들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나 이쪽을 오픈했으면 이렇게 칠 때 얘를 오픈하면 얘가 오픈되면 아 이렇게 쳐야 정상이구나 그 다음에 발만 오픈시키고 칠 때는 어떻게 얘를 이 궤도를 요 방향대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클럽이 열리면서 가니까 당연히 우측으로 잘 가겠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손을 평소에 하지 말라는 이 스쿠핑 비슷한 동작을 해줘야 이 동작을 해줘야 볼이 어떻게 갈까요 볼이 이렇게 긁고 가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인도에서 평소에 내가 20미터 치는 사람이 있다면 20미터 스윙으로 이 동작을 쳐서 치면 한 15미터밖에 안 갑니다 떨어져서 굴러가는 게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볼을 일부러 여기에 맞춰서 쳐보는 거예요 여기에 생크나듯이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생크나듯이 그래서 이거를 길게 이용해요 길게 어떤 선수들은 이렇게 이용한대요 여기가 제일 기니까 이렇게 이용하게 그래서 연습장에서 방금 얘기했던 20미터 치는 샷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 쳤을 때 내가 볼이 좀 평소보다 더 비슷하게 뜨는데 좀 들가는구나 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짧은 거 엄청 짧은 거 여기서 여기 떨어뜨리는 연습 이런 걸 인도에서 많이 해보세요 평소대로 이렇게 치면 생각보다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클럽을 연 상태에서 클럽을 열고 발만 살짝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힐 쪽으로 힐 쪽으로 들어가기 연습해 보세요 힐 쪽으로 들어가기 이런 식으로 이게 가끔가다 생크도 나긴 나는데 몸을 오픈시켜 놓고 치기 때문에 클럽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죠 얘는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싹 당기는 거예요 짧게 치는 샷들은 자 그럼 여기서 쳐도 저 끝까지 잘 안 가죠 클럽을 열고서 약간 핸드 퍼스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이렇게 그러면 볼이 이렇게 가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흐를 거예요 살짝 과감하게 열고 이렇게 이렇게 치면 볼이 멀리 나가지가 않아요 실제로 보면 그린은 여기부터인데 요만큼이 깊숙한 러플에서 띄워야 되는데 앞핀의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뒤핀이야 그냥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치면 되는데 앞핀의 경우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포트로 못 나가 그죠 깊으니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가 매트라서 볼이 잘 안 뜨는 거예요 잔디면 좀 잘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핀이 엄청 많이 걸린다면 지금도 돌아가네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 이거예요 연습장 가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세컨에 내가 18개 홀을 전부 다 온그린 시키면 되게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사실은 한 5개 6개 이 정도고 나머지 한 12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린 근처에 가서 우리가 요것만 잘 할 수만 있으면 원포터 투포터 뭐 보기 파 이렇게 끝내니까 거의 뭐 싱글 정도는 그냥 우습게 좀 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연습과 더불어 물론 드라이브 연습도 하긴 해야 되지만 요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굉장히 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좀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알려드린 거 꼭 영상 보시면 연습장에서 인도와도 되고요 스크린도 돼요 요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영상 한 두세 번 정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초보자들은 저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중급자 이상이라면 이 정도의 연습은 꼭 해 놓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머리에만 넣어 놓지 마시고 꼭 연습을 해 보세요 그래서 필드 나가셔서 이제 가을 되면 아주 말도 좋고 그림도 잘 받아주고 우와 너 진짜 많이 늘었다 그러면 피샤킹 프로코 보고 했더니 좋은데 이런 말이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불호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김불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선배님 islands 은 generational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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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불공 élé